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후보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대회 최종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됐으며,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 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집행위원 총회에서 정해집니다.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는 경련제로 홀수회에 개최되며, 전 세계 150개 국가 1만 5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국제종합경기대회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 2020년 공동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재부 심사를 거쳐 지난해 9월 유치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